매주 금요일 2부.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입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이 단연 화두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공과 여부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와치독에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언론 보도들 좀 분석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아쉬운 보도들을 좀 찾아보셨어요? 정상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보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어서 정부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는데 이 정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은 언론이 충분히 짚고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언론의 부동산 보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보도 행태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오래전부터 여러 언론 비평을 통해서 다뤄진 이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요새 전세대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보도는 전세를 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확대해석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방금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20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또 비슷한 보도 행태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일반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부동산 폭등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유발효과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과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예전부터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정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보도들이 쏟아지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변하지 않는 건 언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집값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모순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물론 각 나라마다 그런 형태가 있긴 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몇 가지 키워드는 그냥 킬링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 한국에서 부동산 아니면 북한 이런 지금 푸자로 시작하는 몇 개. 부부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제목에다가 넣고 무슨 기사 나오다가 클릭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다들 감사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행히 우리 회사가 우리를 이렇게 한국에 보냈다. 우리는 이렇게 특파본 생활을 하고 있다. 난 지금 본사에 있었으면 지금 경제부위 있을 수도 있고 사회부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클릭수를 자극하는 기사들을 제가 유발시켜야 됐는데 여기 이제 국제부에 있고 여기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기자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건 이제 인터넷 언론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는 그 큰 분야에다가 암이 암세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 클릭수. 저는 그 클릭수다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언론 부동산이랑 관련된 보도들에 있는 애로들의 배경으로서. 아니 그런 기사들을 보고 계시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쏟아질 수 있으며.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미 버기했어요. 정책 결정권자 같은 말을.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값이 일반적으로는 계속 올라왔지만 잠깐 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작년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살짝 부동산 값이 하락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58초 동안 계속 상승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잠깐 떨어졌을 때 언론 보도 제목이 어땠냐면 집값, 전셋값 동반 하락,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번지나라든지 부동산 한파의 입주 쓰나미, 전셋값 뚝뚝이라든지 전셋값 내리막, 커지는 깡통전세의 공포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잠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쓰나미라든지 뚝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난, 아니면 공포 이런 단어들을 쓴 거예요. 반면에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오르면 또 공포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전셋값 올라가면 우리처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던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공포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영향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건데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분들의 공포감을 과대로 부추기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임차인의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에도 보도들을 보면 마치 임차인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기사를 쓰고 있으면서도 막상 들여다보면 그게 결국에는 임대인의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임차인들도 그렇고 임대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류의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사실 틈새를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디테일 있게 쓰는 기사는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매년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 임대차 3법 중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2플러스 2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전세를 살면 2년을 더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올라가는 상승폭은 5%를 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보도에서는 그런 좀 집을 전세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갑자기 어떤 정책에 대한 발표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아니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좀 정책이 시행되고 하다못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기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우리 끝이에요. 우리 성격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하 씨는. 일단 알파고라고 칭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파고. 얼른 예 알파고. 알겠습니다. 강요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저 이름은 원래 그건데요. 왜 강요해요? 알파고 신하 씨 맞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본인이에요. 이분의 종합기사가 아니라면 완전히 좀 약간 국민 알 권리를 보증하자는 면에서 이렇게 길고 분석적인 기사가 아니라면 나머지 기사를 대다수가 아 이제 뭐 보탈 사이트에서 우리 기사가 제일 위에 올라가야지 사람들 클릭한다에 내가 집중을 해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도 좀 약간 비판하고 싶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지지하고 싶은 정부가 있다면 또 그쪽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기사의 방향선이 좀 이렇게 갔다 왔다 하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동산 현장을 발로 뛰는 취재가 있는지조차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정말 진짜 그 임차인들 여러 임차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정말 기사로 써내는 건지도 사실 일단 첫 번째 의아스럽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참 발굴을 많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신혼부부가 어디 전세를 얻었는데 그 전세가 예를 들면 대치동, 도곡동 이런 데 전세 매물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쓰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를 찍을 때 부자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을 그런데 심지어 사실은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입장인 건지 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건지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런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좀 뭐랄까 이게 일종의 관습처럼 아니면 습관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뭔가 어떤 사례가 있으면 굉장히 좀 부풀려서 뭔가 좀 유력한 사례 같은 것도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렸을 때 어디에 사는 A씨는 올해 100만 원 세금이 더 나와서 비명을 질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앞에 시작이 되곤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집값이 한 몇 억이 올랐을 정도의 그 정도 세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서민들하고 동떨어진 얘기인 거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사례를 내세워서 눈을 다극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인 보도 패턴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좀 기자들한테 익숙하긴 한데 일단은 그 자산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세금액이 좀 올라가야 되고 금액이 커야 뭔가 거기에서 오는 공포감이 더 극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선정성을 위해서 그런 사례들을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부 정책에 결국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찾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보도 외에도 자꾸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사례를 활용하는 보도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언론의 습관성 태도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언론의 관심사가 광고주인 건설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기사형 광고라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사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광고 실제로 극광고를 돈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주는 업종이 통계상으로도 건설입니다. 전체 광고파의 한 30% 정도 되고 실제로 업체별로 봐도 2위가 GS건설이고 5위가 대우건설. 그러니까 상위권에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게다가 또 신문들을 요새 잘 안 보시지만 신문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텐데 지면에 또 상당 부분이 또 분양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해도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일면이 분양광고였어요. 그러니까 일면이라면 가장 그날의 중요한 광고인데 그 중요한 광고가 우리나라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으신 분 1, 2위가 전부 분양광고였다는 점을 상당히 어떤 현상인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알파고 신아 씨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본국에 계실 때는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이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땅 덩어리 좁다는 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구도가 터키랑 달라요. 터키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일정의 투기 시장이 아니거든요. 한국 시장은 일정의 투기 시장이에요. 부동산 않고 비트코인 자의점이 없어요. 사람들 단기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좀 내리려고 이 시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터키에서는 나 부동산을 샀는데 제가 투자했던 이 톤이 얼마 이후에 10%, 5%만 올라갈 거지. 길게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급 문제가 없어요. 터키에서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급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진짜 부리를 뽑으려면 어마어마하게 집들 많이 지워주고 다음에는 이제 공급 문제가 확실히 없어지고 끊기만 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참 독특한 게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돈, 자산 개념이 많이 지금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거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 포털 사이트를 언론사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제란 아래쪽에 보면 또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매물도 이제 올려놔 있고 저는 그거를 왜 주요 언론사에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던데 그것도 좀 계속 부추기는 어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언론사를 잃고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일단 이 부동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고 또 클릭 수가 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실제로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서도 각각 부동산 섹션이 메인 화면에 참 비도로 나와 있어요. 맨 유튜브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젊은이들 부동산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콘텐츠를 올리고 있고 또 조회수도 보니까 높은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전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벼운 기사 하나 그냥 어떤 정책 하나가 굉장히 본인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일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뭔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그 설명을 하는 것이 공포라는 단어를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불안한 심리를 더 자극을 해야겠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거죠. 그래도 부동산 언론 보도들 가운데 잘한 보도들도 있어요. 분석기사들도 있고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보도들? 주로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쓴 보도다라고 하면 통계를 잘 인용하는 보도들이 확실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희귀 상황이다 그런 대란이다 이런 기사를 쓰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 수치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이 얼마나 올라왔냐 이것만 살짝 보고 그냥 그렇게 기사를 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경제기사에 잘 쓴 것들은 대부분 통계를 잘 인용을 하는 거고 통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비슷한 부동산 구도를 갖고 있는 나라랑 비교한다든가 일본이나 홍콩이나 그렇죠. 미국 대도시의 부동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사실 이 나라는 이런데 이 나라는 이런데 사실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슷한 곳의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비교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텐데 부동 임대차 3법 이제 출발점에 서 있고 앞으로는 이제 좀 보완책이 더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부작용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사실 기사를 써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어떤 보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합리적인 논리로 그다음에 이제 좀 정제된 언어로 써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경제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옳다라고 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냥 부동산 기사를 그냥 사회부에서 쓸 게 아니라 경제부에서 쓸 게 아니라 좀 이제 전문 인력을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양성을 하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치도 정상근 전 미디어 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씨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또 화제가 됐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뒷광고 또 질타하는 언론 보도들 있었죠. 네. 조선비즈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민낯 드러낸 유튜버들 뒷광고 논란 이어 거짓말까지 이런 제목의 보도를 내기도 했고 채널A는 뉴스 중에 이들을 믿고 지갑을 열었던 수많은 구독자들은 얼척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꼼수를 못 본 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질타를 하기도 했고요. 그 외 여러 매체들이 문매라든가 비난 쇄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이런 좀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해서 잘못을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튜버들의 언론에서 그게 대상이 됐냐면 유튜버들이 자기네 구독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비판을 받았어요. 내가 너한테 너를 이렇게 구독을 했고 댓글도 올리고 좋아요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일부 유튜버들은 유료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너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왜 가서 광고를 받고 우리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튜버들하고 유튜버들 시청자들 사이에는 약간 그런 의리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이 유명한 유튜버들이 이런 의리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 2주 동안 한국 유튜브 시장에서는 이런 좀 약간 뒷광고의 이슈였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거 이슈인데 한국 언론이 이걸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것도 실어줘야 되고 이것도 보도해줘야 되는데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뒷광고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걸 텐데 이제 문제는 언론이 이제 그거를 질타할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언론도 사실은 뒷광고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유튜버들의 했던 거 큰 실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웬만큼 모든 유튜버들이 bpi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부 유튜버들이 시청자 여러분 내가 너네들 덕분에 살고 있어. 너네들이 주는 그런 지원금 덕분에 나 그래서 광고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유튜버들이 bpi를 받으면 뒷광고 받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뒷광고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는 않다면 받으면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뒷광고. 광고면 광고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데 어쨌든 그거는 언론도 똑같다라는 거죠. 논란 사례를 좀 몇 가지 짚어주세요. 뒷광고 논란 사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형 광고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거는 광고라는 표시가 안 돼 있고 기자 이름 그러니까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기자 이름까지 써놓고 마치 실제로 기자가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서 쓴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심지어 건당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업체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로 만들어서 포탈에 전송하는 행위들도 있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겨레21 기자가 조윤영 기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자신을 조윤영 친환경 화장품 업체 페이크 대표 이렇게 써서 언론에 보낸 거예요. 돈을 줄 테니까 이거를 기사로 만들어서 달라 보도자료를 보냈는데 그대로 포탈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크 대표라는 말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포탈에 실제로 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겨레21에서 기사로 썼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굉장히 허술하군요. 어떤 아무런 검증 없이 이 광고 콘텐츠를 마치 신뢰감 있는 기사인 것처럼 한겨레21 기자가 왜 이렇게 선배들을 민폐하게 만드느냐. 진짜 의리가 없냐. 해외 언론에서는 뒷광고가 없습니까? 아니, 해외 언론에서는 그 기사 형태의 광고? 이거는 대놓고 그런 식으로 써요. 기사를 읽을 때는 아, 이거는 기사 형태의 광고이구나. 해서 사람들이 있고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광고에서 기사로 가는 그 스펙트럼이 사람들이 너무 좀 뚜렷하게 그 관계의 점으로 보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어차피 읽을 때는 아, 이건 광고였구나 하면 사람들은 아, 돈을 받았었구나.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좀 약간 어느 정도 사실을 왜곡하고 다음에는 쓸데없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이건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면 기사적인 광고인데 이렇게 말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거기들이 발리는 정육점. 그거는 기자로서 이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해야 돼요. 나머지 정육점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기사형 광고들 어떤 원칙을 좀 가해줘야 되는지 정상극에 제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가장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면 광고다라고 표시를 하면 그만해요. 정직하게. 사실 여러 언론에서 에드버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도 계속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임을 표시를 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주간 미디어 비평 워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짜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